네, 갓솔저 생각의 윤영국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뒤에 둔 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나 이런 어떤 제 타이틀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문득 일어났는데 눈을 뜨자마자 이 생각이 좀 들어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누게 됐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게 가능할까요? 이것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없는 나, 나라는 존재는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죠. 맞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의에서 태어난 거죠. 부모님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거죠. 만약에 부모님이 결혼을 안 했으면 나라는 존재는 태어나지 않았겠죠. 없었겠죠. 맞는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제 부모도, 부모의 부모가 없었으면 부모님도 태어날 일이 없었겠죠. 존재 자체가 없었고 부모님이 없으니까 또 나도 당연히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보니까 존재 되어진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부모님의 의에서 태어났던 것처럼 인간이라는 것 자체도 누군가의 의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최초의 인간,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데 이 인간 두 사람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난 존재죠. 그런데 그 태어나게 한 존재, 그냥 나 자신은 부모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니까 아주 쉽죠. 고민할 필요도 없죠. 내가 부모님 몹시 태어났다고 말할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 생각을 해보면 되죠. 그 존재를 누가 만들었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창조죠. 인간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은 또 만들어도 맨 나중에 6일 중에서 제일 마지막 날에 맨 끝에 만든 거고요. 처음부터 천지 창조, 이 세상의 모든 우주와 우주 있지 않습니까? 우주와 해와 달, 별들 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가 아침에 제가 길거리에 나오면서도 보는 어떤 식물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건 사실 이거는 존재 자체가 안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생각 자체도 안 할 것입니다. 생각 자체도, 생각 자체도 안 할 거죠. 근데 내가 일단 살아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게 하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 중요한 건 나죠. 하나님과 이 나 사이가 중요하죠. 하나님과 이 나 사이.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떠냐. 이게 하나님을 때릴 수 없죠.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 나의 존재 자체는 결국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내가 하나님이 없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내가 부모님, 나 부모님 없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나를 태어나게 한 부모님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돌아가셨거나 모르거나 이런 상황이 사람이 말이지 존재 자체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 존재에는 항상 하나님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했고 인간을 창조했고 결국 인간을 창조했으니까 나를 창조했다는 말을 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니죠. 왜?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뭐요?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죠.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동물이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잖아요. 다 쓰이지 않잖아요. 침팬치가 원숭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나라 정부를 구성하고 정부를 이렇게 행정을 하고 사법을 하고 입법을 하고 그렇습니까? 원숭이는 원숭이일 뿐입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을 뿐이에요. 나라를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런 말 생각 안 하죠. 누가 합니까? 인간이 하죠, 인간. 하나님이 누굽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인간을 만드셨죠. 이렇게 인간에게 생명을 주셔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이렇게 했죠. 그런데 한 가지는 뭐죠?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늘 잊어버리는데 이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숨겨진 비밀이고요. 악한 마귀 사탄이 악한 마귀 사탄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인간들을 속여왔고 모르게 했던 한 가지 사실. 왜? 이 사람, 이 존재는 악령이에요.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기신, 외국 같은 건 드라큐라, 뭔가 사람이 아닌데 어떤 존재가 존재예요. 그걸 바로 영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가 고스트라고 그러죠. 고스트라고 존재하는 것은 또 다 믿어요. 그런데 사람은 아니에요. 고스트예요.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아냐 모르냐 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대적이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누구죠? 인간을 타락을 시킨 거죠. 자기도 처음에는 아니죠. 자기도 처음에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귀를 악령으로 만든 게 아니고 처음에는 루시퍼라는 아주 선한 천사고 천사장으로 아름다운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 이사회에서 14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니까? 광명의 새벽별 새벽별 쉽게 말하면 좋은 좋은 어떤 존재로 만들었다고요. 빛나는 존재로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이 루시퍼가 어떻게 됩니까? 타락을 한 거죠. 자기 자신의 타락을 또 누구한테 심은 거예요? 인간에게 타른 거죠. 결국은 뭐가 도대체 타락이 뭐예요? 타락이. 악한 마귀가 좋은 천사에서 타락을 도대체 타락에 무슨 타락? 인간이 타락을 도대체 타락했단 말에 무슨 타락입니까? 우리는 자꾸 나쁜 짓을 짓는 것 죄악을 짓는 것에 대한 어떤 결과만을 생각하는데 그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을 뒤에 두는 삶을 살게 하려는 거죠. 악한 마귀는 압니다. 하나님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는 자기 자신을 만든 것 인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든 존재인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까? 없다고 해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살지 않고 하나님을 뒤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에 있고 내가 늘 앞장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뒤에 있어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인 삶 인간 중심적인 삶 인본주의적인 어떤 삶 사고 이념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니까 오, 그러네. 맞네. 그거 맞네. 오, 그래.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을 뒤에 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함정이 뭡니까? 하나님을 뒤에 둔다고 영원히 하나님을 뒤에 둘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사람은 뭘 맞이합니까? 죽음이라는 걸 이렇게 생명이라는 것도 있지만 항상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죠. 그럼 죽음 다음에 어떻게? 끝입니까? 아니죠. 죽음은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무엇의 시작? 영원의 시작. 시작에 불과하죠. 죽음은 시작입니다. 영원의 시작이고요. 뭡니까?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이 됐죠. 2000년 전에. 이 회복.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돼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결국에 예수님은 도대체 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은 도대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결론은 죄를 없애가지고 뭐야? 누구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회복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신 거죠.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과의 회복. 그럼 하나님과의 누구와의 회복?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그럼 뭘 바꾸니까? 하나님을 앞에 두는 삶을 살기 위해서. 왜요? 결국 내가 하나님이 없다 그래도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고 왜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또 성경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순종했는데 사람이 죽어요. 그럼 죽으면 하나님 앞에 안 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해. 성경에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심판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뭘 심판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살았던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해 준 삶, 일평생의 어떤 삶은 뭐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계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태어나고 인간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고요. 잘 살아가야 되죠.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부정과 불법과 어둠의 일과 악한 일과 남을 죽이는 일과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과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그런 것을 하면 안 되죠. 뭐가 있기 때문에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왜 천국과 지옥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바로 영혼의 시작. 영혼의 삶.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뒤에 두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원래 아예 나 자신의 어떤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면 이것이 두렵지 않죠. 왜? 이미 먼저 다 해결해버리니까. 내가 이걸 아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데 막 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데 막 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니까 막 살죠. 죄도 짓고 범죄도 하고 악한 일도 하고 가족의 범죄 가정의 범죄 사회의 범죄 회사의 범죄 나라의 범죄 나라 간의 범죄 끊임없이 악한 일들이 질 수 있죠. 왜? 하나님이 뒤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 뒤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 없다고 생각하는 거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죠. 사람만 모릅니다. 인간만 모릅니다. 나만 모르고 여러분만 몰라요. 악한 마귀는 다 알죠. 그것조차도 의도된 거죠.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태어난 이후부터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죽음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해서 알아야 될 것은 내 앞에 하나님을 내 앞으로 두는 삶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살고 있고 오늘 또 아침에 와서 자리에 앉자마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고 알고 있으니까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자고 직장 생활하고 쉬니까 쉬고 또 잠자고 하나님이 전혀 없는 생각도 안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관심을 갖고 믿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죽음 앞에 또 이렇게 심판 앞에 낭패를 특히나 요즘같이 종말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이 시대에 낭패를 당하지 않는 삶을 여러분들이 다 살 수 있게 되기를 추건합니다.